안녕하세요. 국립민석박물관 정연학 학예연구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유물은 유치입니다. 한국의 대표하는 전통놀이를 뽑으라면 윷놀이가 그중 하나입니다. 윷놀이에 대해서 조선시대에서는 사희라고 표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 사시에 따라서 윷놀이의 말판은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는 4개의 육가락을 읽히는 말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의 세식인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에는 사희라는 용어와 더불어 척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척사라는 용어는 4개의 윷을 던져서 즐기는 놀이라는 뜻으로서 오늘날에도 농촌 이런 마을에서는 척사대라고 해서 윷놀이를 즐겼습니다. 윷놀이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체 신재호 선생은 윷놀이가 세시풍속의 하나이고 고대 부여국가에서 기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부여의 이 집의 체계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각기 이것들은 말, 소, 돼지, 개를 상징하는 집단으로서 한 구역을 다스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즐기는 윷놀이에 보면 도, 개, 걸, 윷, 모라는 그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는 돼지, 개는 개고요. 그리고 걸은 양, 유순, 소, 모는 말인데 이렇게 동물을 표시한 이유는 그 동물의 걸음 속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에 해당하는 소인, 윷을 우리가 이 놀이의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한 것은 이 윷놀이가 농경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세석할 수 있습니다. 윷놀이의 윷판은 별자리와 연관지어 설명 짓기도 합니다. 그 윷판은 북극성이랑 우리 하늘의 별자리가 28수인데요. 형상한 도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윷가락의 위는 둥근 것은 하늘을, 그리고 아래의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을 모두 나타내는 놀이 도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제기된 것으로 윷판이 북두칠성을 나타내고 이 가운데가 북극성을 의미해서 이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윷놀이는 전통적으로 설날부터 보름까지 주로 노는 놀이입니다. 조선 후기의 세시풍속인 열왕세시기에서는 보름을 넘겨 윷놀이를 하면 벼가 죽는다라는 속담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면 윷을 거두어 감추었는데요. 이것은 이 놀이 자체가 즐겁다 보니까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놀이로서 농사의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생겼고 그리고 이런 윷놀이가 신년 의뢰와 결부된 민속놀이로 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윷을 가지고서는 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동국세시기와 그리고 경도잡지 그리고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그런 책자에 보면 이 새의 기릉이나 농사에 대해서 점을 치곤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윷점은 4개의 윷가락을 던져서 점을 치기 때문에 4점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윷이랑 모가 같은 그냥 모로 간주해서 보통 윷을 3번 던져서 그것이 나온 점계를 가지고서 총 64개의 점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윷의 종류는 가랑윷이랑 그리고 밥윷, 콩윷 등으로 나눠집니다. 이 가랑윷은 우리 일반적으로 장작처럼 길고 쌀이나무 이런 거로 만들어지고요. 보통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큰 나무를 쪼개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쌀이웃은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를 쪼개서 만들어서 보통 4가랑을 잡고서 던지는데 이 가랑윷은 보통 중부지방에서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밤윷은 그 크기가 반만 나타나는 그런 의미로서 보통 길이가 3cm 정도 되는 작은 윷이고요. 이 작은 윷은 손으로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종지에 담아서 손으로 움켜쥐고서 흔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식으로 놉니다. 이 종지윷은 경상도 지방이라든지 강원도 그리고 이런 제주도 지방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윷이나 밥윷은 그냥 콩과 알을 절반으로 잘라서 윷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놀는 놀이입니다. 주로 북부지방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육판은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보편화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려 말기에 이세기의 모근집이라는 그런 저술에 보이면 고려 말 이전에 육판이 완성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윷놀이는 고려시대에 정착이 돼서 한국의 놀이로 즐겼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윷놀이는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백도입니다. 윷놀이는 본래는 앞으로만 전진하고 또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말을 잡았는데 현대에 와서는 백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뒤로 물러나는 그리고 또 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육지법의 놀이로 변화가 됐고요. 윷놀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시대 민속을 연구했던 일본인에 의하면 윷은 조선만의 독특한 놀이 도구이고 그 기원이 매우 오래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중적인데 간소하면서도 명쾌하고 또 내기가 격렬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 민족의 성격과 가장 적합한 민중적 오락이다라고 이 윷놀이가 우리 민족에 걸맞는 놀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세계적인 민속학자인 스토어트 컬린이라는 펜실베니아 대학 고고학 박물관 관장은 1895년에 저술한 한국의 놀이에서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 가운데 원형 고형 오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고대 점성술의 기원을 둔 윷놀이는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철학도 담고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이 컬린은 인도의 힌두 게임인 파치시와 차우자의 이런 도형은 십자형이 있는 이런 윷판을 확장한 형태라고 하면서 이 윷놀이에서 발전된 놀이가 서양의 체스나 일본의 야사스 카리무사시라는 사실 놀이 방식이라는 이런 판놀이 형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윷놀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전통 놀이지만 이 세계적인 놀이와 연관성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